우선 학생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등과 장수영 학생부입니다. 장업원군 성유신문의 왈 독생어 청검하고 덕생어 비태하고 도생어 안정하고 명생어 화창하고 우생어 다육하고 화생어 다탐하고 화생어 견방하고 최생어 우린이 개암막단 타비하고 개군막단 타당하고 개심막자 탐진하고 개심막수 악반하고 무익지어 대망망설하고 불가한 기살에 망망이하고 좋은 군항여 부모하며 경촌장 복유도 하고 결정 우선 우지하고 불순데임을 거하고 물기 거임을 투하고 신미 우임을 가며 사이화임을 사라 아 nar forc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